네 이번 시간에는 html 컬렉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html 엘리먼트 수업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메소드가, 조회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복수를 리턴하느냐, 단수를 리턴하느냐에 따라서 리턴된 객체가 다르고 복수인 경우 여러 개의 결과를 리턴해야 되는 경우에는 html 컬렉션이라고 하는 객체의 엘리먼트를 담아서 리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바로 그 html 컬렉션이라는 겁니다. 자 html 컬렉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문 같은 걸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고 여러 차례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여러분이 가져온 html 컬렉션이라는 그 객체 그 객체에는 엘리먼트들이 담겨져 있는 유사 배열인데요. 바로 그 html 컬렉션이라는 객체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독특한 면이냐면 바로 그 목록이 실시간으로 갱신된다라는 건데요. 이건 코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코드를 보시죠. 우선 제가 여기서 다큐먼트 엘리먼트 바이 태그네임 LI를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의 리스트를 가져와서 LIS에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LIS에 담겨있는 객체는 html 컬렉션이라는 객체이죠. 그리고 이 객체는 유사 배열이기 때문에 랭스나 또는 이렇게 배열 액세스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객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콘솔의 사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자 여기 제가 콘솔 그룹 비포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콘솔 그룹 엔드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콘솔 그룹 비포에서 콘솔 그룹 엔드 사이에 나타나는 콘솔 로그들을 그루핑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시각적으로 일련의 로그들이, 출력되는 로그들을 시각적으로 그루핑해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포문을 이용해서 html 컬렉션에 있는 객들을 하나하나 콘솔 로그를 통해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포라고 하는 그룹으로 제가 묶었고요. 그리고 html 그룹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고 그 그룹은 애프터로 시작해서 바로 여기서 그 그룹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뭘 했냐면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의 리스트 중에서 제가 여기 1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그러면 0, 1 바로 이 두 번째 엘리먼트를 제가 여기서 삭제한 거예요. remove child라는 걸 통해서 삭제를 한 겁니다. 자 이건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제가 엘리먼트를 하나 삭제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코드를 여기서 돌려서 이 lis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겨있는 html 컬렉션 엘리먼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의 리스트를 출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출력한 것과 여기서 출력한 내용이 같은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는 결과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실행 결과는 있었습니다. before, after 이렇게 나와서 before가 이렇게 세 개의 엘리먼트를 예, 로그로 출력하고 있는데 after는 두 개만 출력하고 있어요. 자 우선 before와 after 여기서 이건 뭐냐면 제가 콘솔 group 하고서 before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콘솔 로그 하고서 뭔가를 출력한 것들이 하나, 둘, 세 개고 그 다음에 제가 콘솔 group end 라는 메소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그룹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출력되는 것들이 이렇게 그루핑해서 보여주니까 시각적으로 뭐가 뭐에 소속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콘솔 그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걸 실행했더니 두 개의 결과가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어떤 엘리먼트들의 리스트를 조회를 한 결과를 html 컬렉션이라고 하는 객체에 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객체를 문서에서 제거하게 되면 html 컬렉션에는 그 제거된 순간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거한 다음에 그 리스트를 다시 재조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 컬렉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html 컬렉션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수정해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수정해드렸습니다.